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노아에게 일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살리는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플랫폼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중심 그리고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방법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삶을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불신앙을 행했던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모든 것이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창세기 3장의 삶은 결국 창세기 6장의 내필임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필임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명사화가 된 것이 내필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위라만 하늘이죠 하늘에서 과연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결국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을 놓치고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영적 진리도 물질과 육신 앞에 완전히 밀려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필임 문화의 마지막 끝은 결국 창세기 11장의 하나님 없는 바베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성공의 동기와 목적을 마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없는 바베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어리석은 야망 속에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달려가지만 결국 어느 날 영적 문제 하나에 평생을 쌓아 올린 바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창세기 6장의 내필임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내필임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6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내필임의 시대입니다 내필임 시대를 살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존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타락한 내필임 시대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최근 들어서 경제가 여전히 바닥을 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10만원이 훌쩍 넣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가득 넣어도 10만원 넘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10만원 훌쩍 넘기는 거예요 마트 가서 장을 간단하게 봐도 몇 개 산 게 없는데 10만원은 기본이죠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영적인 상태나 신앙생활의 상태가 다운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수백배 수천배 어려웠던 내필임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내필임 시대의 환경과 상황이 노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피부에 와닿는 현실과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노아가 누리는 보금보다 그리스도보다 임마누엘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상황과 환경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창세기 3장의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를 핑계 삼고 위를 삼으면 늘 환경과 상황의 벽과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아로브 박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박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늘 그 상자에 갇혀가지고 자기 한계, 자기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실패 그 상자에 늘 갇혀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다 의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뭔가의 완벽함 죄를 짓지 않고 실수가 전혀 없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뭡니까 기로만 듣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지 들을 땐 다 복음이고 메시지 들을 땐 다 맞고 아멘이고 할렐루야인데 메시지 듣고 나면요 돌아서면요 또 원래 살아왔던 체질대로 원래 살아왔던 그 박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준행이 아닙니다 준행이란 말은 행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현실 속에 기준으로 삼고 적용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걸 보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방주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몰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핑계 삼거나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120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기준삼아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6월달을 지나서 본격적인 무더위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여름의 시간표를 앞두고 나는 우리 가정은 나의 생업과 사역들은 과연 얼마만큼 성취와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조급해지면 정확한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러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방주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와 내 온 집은 근본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근본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4등련 1장 1절에 그리스도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순간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순간 사단은 바로 여러분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4등련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4등련 1장 8절 성령충만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성령충만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방주는 노아를 늘 24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24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24시 언약 붙잡고 말씀운동 기도운동하는 방주가 없었더라면 과연 노아가 120년 동안 그 험난한 내필임 시대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방주가 있었던 거예요 방주라는 이 언약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지속할 수 있었고 일심할 수 있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강남에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다락방 교회를 오래 다녔고 훈련도 받았고 다 했는데 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있겠죠 지금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듣는 훈련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듣는 말씀과 메시지는 한 주간에 넘쳐납니다 주일 강담뿐만 아니라 토요일날은 무려 본부 집회 다섯 개 됩니다 매일 기도수첩에 동영상 그 합치면요 일주일에 수십 개의 메시지 듣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실제 확인하고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맞는데 다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서가 문제죠 듣고 나서는 이것을 성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자꾸만 쌓여가는데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왜? 메시지는 맞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메시지는 맞는데 우리 가정은 안 되니까 메시지는 맞는데 현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내적 갈등 자기 딜레마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의 의로움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너와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40일 밤낮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홍수 심판을 듣고 노아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친 노인네라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늘로부터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땅에 물방울 이슬 방울이 이슬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물방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홍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게다가 배를 만들려면 당연히 물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 말씀하면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노아의 중심을 보고 내 앞에서 너의 의료음을 내가 보았다 너의 믿음을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우린 조금 응답이 없으면 조금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한 대로 안 되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노아는 120년 동안 내가 너의 의료음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아에게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상황과 여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붙잡고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성취를 누리는 방주의 현장에 노아는 집중했던 겁니다 2사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현장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 매일 언약의 방주를 만들려 합니다 오늘은 소론이 깁니다 본론은 굉장히 짧아요 오늘 1번 언약의 방주를 매일 만들려는 겁니다 매일 언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전체 방향은 강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오늘 하루의 방향과 답은 기도수첩 중심으로 사문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일 언약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홍수 심판에 그대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하루 동안에 휩쓸려서 다닌다니까요 그러나 언약의 방주 속에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고만 하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 현장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방주는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한 주간 내가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과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매일 한 주간 어딜 가고 뭐하고 누구 만나고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은 여러분 일정 스케줄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393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전달하고 그것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일 속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현장의 만남과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주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진정한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된 규정한 점심이 있으셨고 아무거나 여러GR fenide시 네omen 그 lower 지나가는 이건 gesch입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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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uit Vamos!